오늘로써 모기만 2만9천8백45마리를 잡았다 이 쌍농은 새끼들 이 세상에서 사라질때까지 계속 잡아서 족쳐버려야겠군 드디어 찾았다 뭐꼬? 아무도 없는데 여기다 아니 뭐야 난 모기의 왕 모깅이다 모킹이 아니라 모깅이에요? 이름이 정말 귀엽네요 그건 그렇대치고 우리 민족의 원수 너는 죽었다 이제 어? 넌 이제 모기가 되었다 이거 벌 칩셋인데 모기라고 그러네요? 아니 이거는 그냥 꿀벌 아니에요? 꿀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모기의 진화 이 형태지 아니 나 돌려줘 나중에 모든 진화를 끝마치고 모기성으로 찾아오면 생각은 해줄 수 있다 그럼 빠이빠이 야! 어디가? 아니 아무래도 꿀벌인데 뭐가 모기라는 거지? 우선 움직여야겠지? 이런 모기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모기 상향꾼인데 지금은 내가 모기가 됐네요 네 아무튼 모기예요 벌이 아니라 아무튼 모기예요 여기는 뭐죠? 갑자기 잉! 모기 싫어! 하하! 말하는 거 봐 모기 아픈 이유는 모기 물렸기 때문이란다 모기 아픈 이유가 모기 물렸기 때문이래요 개소리야 무슨 아저씨 아저씨 뭐 모기 소리야 저라고요 맨날 아저씨 엠자 탈모라 놀랐던 사람이라고요 오메 웬 꿀벌이 있냐 아니 미친 모기를 변해서인지 내말을 못 알아듣네 글쎄 탈모모술 3년 뒤 대머리 이 자식아 넌 죽었다 아 뭐 그 말은 또 귀신같이 알아들시네 모기가 크로스코스네요 우와 이겼어 모습은 이래도 센거로 똑같구나 아저씨 제 말 알아들었으면서 왜 처음에 모른척했어요? 아니 바디랭귀지로 한거야 이 자식아 어쨌든 진화의 약 감사해요 잘쓸께용 아이고 내 탈모치료약이 탈모치료약 탈모치료약이 진화의 약이라고 그러네요 뭐지? 잠깐만 야! 저 모기인데요? 야! 저 모기라고요 올라가도록 갑시다 그냥 아직 못간다 아직 못가? 먹어보자 마시니까 몸이 좀 뜨끈해지네 어? 나의 상태가 돌아간다 2단계 진화했다 갈수록 점점 모기가 아닌거 같은데 모기가 아닌거 같은데 이게 모기야 이게? 잠깐만 모기라고 진짜? 이잉 모기 싫엉 올라갑시다 어어 야야야 온다 온다 오케이 넌 잘해라 어? 님들 모임? 저 저기 자기야 오랫동안 사귀면서 생각해봤어 이제 너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랑 결혼해줄래? 아 이거 사기꾼이군요 사기꾼 사기꾼 아니 이게 뭔 상황이지?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 거절한다 도망간다 죽을 각오로 싸운다 아마 당연히 받아들이면은 죽겠죠? 당연하겠죠? 자기야 받아주셨으면 고마워 잘어울린다구 어? 4초 512년뒤 4초 512년뒤 4초 512년뒤 아들 적당히 하고 그만 자렴 엔딩이 아냐 냅둬요 저 아이엠 원래 저렇게 놀죠 배드 엔딩일 줄 알았는데 엔딩이 아니네요 에잉? 깨르르 깨르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잘 살았다고 한다 아아 엔딩 1 백만년 해로 아아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군요 거절한다 음악 봐 얘들아 불거라 그래 너는 아직 부담스럽구나 미안하다 괜히 창피하게 해서 혹시 불안하니까 세이브 좀 잠깐 얘들아 가자 간다 미안하다 모기야 그래픽이 똑같아서 구별할 방법이 없었구나 뭔가 여기 떨궈져 있는데 텔레포트 1의 사용권을 얻었다 아아 얘랑 똑같이 생긴 모기랑 착각해서 지금 프로포즈 한거구나 완전 사기꾼이 아니라 그래픽 문제였네 텔레포 사용권 이거뭐야 이거 뭐야 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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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올 신라시대 통일을 주도한 장군은 뭔소리야 갑자기 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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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친구이름이라구 기록 남기고 간면 김띠인사랑길 4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가지구 하이 앗 캬 캬 캬 됐죠? 제작자님은 자기이름 대신 친구를 이름을 팔아먹었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 에? 잠깐만 인벤 지가 먹기 싫은거 중고다 아아아아아아 마늘 진화해야지 쑥과 마늘 어어 아이고 척추요정님 3,000원구원 감사합니다 척추요정님이 도내하셨던것처럼 허리피고보세요 척추요정님이 도내하셨던것처럼 허리피고보세요 척추요정님이 도내하셨던것처럼 허리피고보세요 그 마늘 내가 먹어도되겠니? 예 아니요 싫어 내가 먹을거야 내가 먹을건데요 에? 맛이 왜이러지? 이게 이게 아니었어 역시 하길 잘했어 세이브하길 잘했어 세이브하길 잘했어 도망 못가죠 이거 예 고맙다 터져버렸다 죽었다 텔레포트가 있었다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세계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 그럼 가지마세요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게 나은거같애 여기는 안녕 신라시대 통 신라통일을 주도하는 인물은 신유 김 김유신 왜이렇게 김유신 좋아하지? 거울세계이니까 거꾸로 하라고 설마? 신라통일은 주도한 인물은? 취소 취소로 누르다니 거울을 줄게 이유가 뭐지? 답이 김춘추라서 취소인가? 아 하긴 뭐 그러겠죠 그럴수도 있겠지 거울을 내게 비추다 눈이 뜨였다 얜 또 뭐야 논을 뜬 자여 너의 상식을 시험해보기 위해 내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 능지 테스트 한국의 수도는? 한국의 수도는? 야! 매국노대를 하는거 아냐 이거 이거 매국노대를 하는거 아냐 이거 고르면? 한번 찍어보고 싶다 아 나 진짜 이러니까 찍어보고 싶어 서울 일본의 수도는? 서울 도쿄 대단하군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 그렇지 카트만두죠 스리랑카의 수도는? 스리랑카의 수도는? 스리랑카 스리 자와유 데네프? 브루나이의 수도는? 단데르 쓰리 부가원 하하하하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반데르 쓰리 부가 상식능력이 탁월하군 이야아 진짜 선물로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해주마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아 몰라요 나 그거 그냥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남아있어 이겼네?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갑자기 능지 급상승했어 안녕하세요 먹자 영원한 안식을 취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그런 말든가 애기가 있네? 뒤에 애기가 있었네? 얘 죽네? 아니 이게 웃긴게 먹다가 아니요 하면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요 뭘 봐 여기서 나가게 좀 해주랑 요즘 한글 공부하는데 이거 답 좀 알려줄래? 지금 바로란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인가 지금 바로 금세 한국인 맞냐? 님들 일본이라고 답한 사람은 한국인 아니죠? 아 나 이거 몰랐어 잠깐만 나 지금 걸 잘못 쓰고 있었어요 나 지금 걸 잘못 쓰고 있었어요 나 이거 지금 걸 잘못 쓰고 있었어 와... 보답으로 너가 필요한 곳을 데려다주지 어디 어디고 여긴 4가지 문중에 하나로만 통하는건가 하나만 통하는거? 여기 이상이는 뭐죠? 나는 덤덤덤데몰이지 내 소원을 이뤄준다면 너의 소원을 이뤄주도록 하지 뭔데 날 여기서 꺼내줘라 예 아니요 분기 겁나많은데 방금 수도문제 클립담 키키키키키키 그래요? 잘하셨어요 진짜 예 하지만 내 소원은 머리가 그만 빠지는 곳인데 너의 머리를 보호하니 내 소원을 이룰 능력이 없는 것 같구나 이건 패션데몰이야 자식아 앗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야 잠깐만 도망가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아니 여기로 가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사람들 다 똑같은데? 다른 말을 안하고 혹시? 소원을 안 들어주고 나가면은 되나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이 안에 있다 거기 있는 문을 딴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마 낄낄낄낄낄낄낄낄낄낄낄 하 갑자기 왜 이리로 연결이 되지? 그러게요 왜 갑자기 이리로 연결되지? 어? 어? 제작자가 원하는 건 이런게 아닐텐데? 뭐..뭐지? 제대로 해봐야되나? 오잉? 야 드디어 열렸어 고맙다 모깅이 우릴 여기에 가둬놨었어 뛰어! 도망가죠? 롤레 안켰어요? 나는 3차전직관 아레크라고 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3차전직에 필요한 물건은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있구만 자네 이걸 나한테 주면 3차전직을 시켜주도록 하지 고맙네 자네를 진화시켜주도록 하지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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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음봐 으아 어어 이젠 모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드디어 영원한 안식을 얻었군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거지? 콧구멍에 넘어볼까? 그리고 죽었다고 한다 아니 저런 빙신 어쨌든 드디어 최종현태로 진화를 한거 같애 최종현태로 진화를 하니 놈의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기다려라 모깅아 모깅 왔다 드디어 왔나 이제 날 되돌려놔 내 모기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뻔뻔하군 내 뒤에 상자엔 널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물건이 하나 들어있지 단 내가 내 문제를 맞출 경우에 말해지 문제 그만 내세요 제발 1 더하기 1의 답은 무엇이냐 세이브를 안주고 이거를 문제를 낸다고? 이 모깅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내가 2라고 말하면 창문이라고 그럴거고 창문이라고 말하면 2라고 대답할거야 취소를 누를게요 그러니까 취소를 누르다니 죽어라! 아니 잔인하게 죽이네 이 자식 이거 해치었나 아니지 해치었나에 가면 다시 살아나는게 북룰 아니냐 알아서 아니 저런 드디어 드디어 열어볼까 이..이건 미안하다 이거 버려주고 어그로 끌었다 팔로우감사합니다 저작권이라 안되 그거 틀면 이.. 하하하하 씨 진짜네 진짜네 그 와중에 봐봐 캡처하면 저장됨 있는거 어엏 어떻게 나루토 부급나올때 뭔가 좀 싸하더라고 아아 진짜 이거 다시 한번 비전에 틀어보자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작권이야 이거 내 저작권이야 저작권 플레이 감사 아 진짜 끝이야? 미쳤다 미안하다 플레이 준 친구들아 도망간다 합시다 따라잡혀서 죽었다 아 뭐야 엔딩이 더 있겠지? 죽을 각오로 싸운다 그래서 죽었다 이 영상은 정리해보는 소식이 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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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